2016학년도 수능 3번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핵상이 EN인 식물세포라고 합니다. 체세포에서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고 얘는 체세포 분열 과정 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주기부터 한번 살펴보면 M기 다음이 바로 생장하는 G1기, 그 다음 S기, G2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세포 주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염색체들이 중앙에 몰려 있습니다. 얘가 바로 중기의 세포.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분리가 되고 있죠. 바로 후기의 세포이면서 서로 분리되는 얘네들이 이제 무엇이 분리되느냐?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때는 감기 때의 모습이고요. 염색사들이 모여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행막이 없기 때문에 전기라고 볼 수 있고 위에랑은 다르게 염색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보기로 갑니다. 니은 시기에서 니은 시기가 요 시기죠. G2기에서 염색, 분체가 관찰이 된다. 염색체 혹은 염색, 분체는 오로지 M기에서만 관찰을 해요. 그래서 틀린 말. 자, B는 했습니다. B가 바로 요 놈이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상태이다. 체세포 분리니까 맞는 말. 자, 세포 한 개당 T의 숫자를 물어본대요. 이 식물은 T, 스몰 T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데 자, 라디 T의 숫자를 물어보면 기억 시기는 복제 전이기 때문에 하나요. 그 다음에 A, 세포 A 같은 경우는 지금 복제 후에 분열기이기 때문에 아직 분열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지 않고 두 배로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자, 정답은요. 2번 니은입니다. 2번 니은한 4번 니은한 감사합니다.